발표 자료 초안이래요. 그래서 가는 지금 대화방이고요. 메신저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나는 지금 블로그에 올린 거래요. 앞에서 나온 우리가 카페를 봤었는데 그치 이번엔 블로그가 들어가네. 다 니네가 하는 거야. 요즘엔 니네가 공부 블로그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작성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 선생님도 블로그가 있으니까 선생님 블로그에 이웃을 이제 추가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이웃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이제 공지가 오고 달랑 알림으로 그럼 내가 들어가 보잖아. 그런 블로그인데 아무도 없어. 그냥 본인 글도 아무것도 없어. 본인 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계속 방문자만 있는 거야. 이거는 본인이 블로그를 작성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것도 좋아.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록을 다 남겨놨더라고요. 선생님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오늘 공부 2, 1차 엄선경 선생님 강의. 누구 강의? 누구 강의? 내가 네 사생활을 다 봤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봤어?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반성도 굉장히 냉철하게 하더라고요. 오늘은 하지 못했어. 정신 차려. 이거 사? 이런 것들 막 써놓은 거 보면서 선생님이 아 어떡하지? 한 번 좋아요 눌러줄까 말까 하다가 혹여 또 네가 신경 쓰일까 봐. 왜냐하면 그게 네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네 친구들이 와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건 상관없는데 선생님까지 가가지고 좋아요? 이런 거 누르면 헉? 엄선경 선생님이 내 블로그를 보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라고 할까 봐 선생님이 블로그에서 좋아요를 안 눌렀어. 가끔 선생님이 들어가 본단다 얘들아. 그래 블로그는 니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야. 가하고 나가 지금 나왔어요.